안녕하세요. 8월 12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한기상 17장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요. 열한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오늘 열한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 기도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스에 사는 디스베의 사람 엘리아가 아압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편에 그릿 시내가에 숨고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공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릿 시내가로 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시내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에는 그 시내물도 말라버렸다. 아멘 네 어느덧 8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입출함 그리고 말복이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선선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기온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낮에는 덥긴 한데요. 우리 8월달 언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항상 모든 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한기상 17장 말씀은 열한기상 어제까지 나오는 그 내용의 분위기와는 약간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인물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진척되는 상황을 볼 때 조금은 다른 그런 전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는 약간 불안하고 그리고 부족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1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엘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아라는 사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셨고 또 이 일을 얼마나 충실히 잘 수행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어두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그리고 이 암흑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부족한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열거해 놓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기르라스에 사는 엘리아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아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가서 이 아합 왕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어떤 앞으로의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앞으로 전개되는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구절이 그렇게 크게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고 또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구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엘리아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을 선택했는지 한번 궁금증을 저에게 던져주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길라스에 사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버전에는 길라스에 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개혁개정에는 우거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우거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버전에도 나와있지만 산다라는 겁니다. 체류한다는 거죠. 그 땅에 거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주한다, 체류한다라는 단어에 그 원어 히브리어로 쓰이는 토샤브라는 토샤브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체류한다 그리고 거주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토샤브는 땅을 소유하지 않은 임시노동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거하고 살고 있지만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일용직에 가까운 정규직도 아니고 조금 불안한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샤브라는 이 단어로 쓰는 이 부류의 사람은 6월절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토샤브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의 자녀들은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사고팔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별 볼일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길라 땅에 살지만 그 땅에 살지만 땅을 소유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탄탄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엘리아라는 사람인 거죠. 이 엘리아가 그냥 힘없는 존재감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봤습니다. 심지어 이 엘리아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선한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엘리아라는 이 사람이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하고 큰소리 치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엘리아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자라난 엘리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아는 정말 요호하만이 하나님이시다. 요호하만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지내왔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추후에 나오는 그 엘리아의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엘리아가 걸었던 그 걸음걸음을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과연 엘리아는 요호하만이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굳건한 그리고 정말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지녔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엘리아에 대해서 이제 엘리아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상황을 짧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힘들게 될 것이고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너는 저기 신의 까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네가 먹고 마시는데 그 신의 까에 물을 마시고 그리고 먹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까마귀를 통해서 보통 사람이라면 그리고 웬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 인정하고 순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해서 그 신의 까에 숨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날라다 주고 엘리아는 그 고기를 먹고 그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정말 소식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아가 그 까마귀가 건져주는 그리고 가져다주는 그 고기로 배를 충분히 채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라면 까마귀가 쉬지 않고 매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날라져야 그 끼니를 채울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까마귀가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나른다고 해도 이 덩치를 정말 채울만한 그런 고기를 나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을 받고 까마귀가 실숨 없이 엘리아가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고기를 날랐고요. 또 그 옆에 시내가의 물을 마시면서 엘리아는 버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아는 정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호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심이 그런 믿음이 결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득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조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휩쓸리지 않는 그런 엘리아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변의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나를 조금 흔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그냥 내 마음이 쉽게 흔들려 버리고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까지도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족한 사람임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아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휩쓸리지 않는 그런 신앙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엘리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 세상을 바꾸기에는 나 혼자 너무 힘이 부족해서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이 나 혼자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까지 내가 여기에서 참고 순종하며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기에 그 엘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흔들게 만들고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심으로 오늘 하루도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나에게는 없어 그런 신앙심을 가지기에는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내 상황이 어려워 힘들어 버티기조차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그 힘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다면 엘리아처럼 점점점점 비가 오지 않고 그 신의 까물이 줄어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심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심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들 감사합니다 엘리아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럴만한 그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아의 그런 출신과 집안의 배경을 유추해 본다면 그렇게 넉넉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기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족한 사람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아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상황이 어떤 틈지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엘리아의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이 엘리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흔들게 그리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하루를 꿈꾸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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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